야 난 벤장 오 오바퀴 왔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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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56분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무슨 말 하지? 왜? 이 좋은 날씨에 너 축구도 안 하고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올 그게 뭔데?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? 그 내 친구 중에 있잖아 응? 내 친구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거든? 재밌네 근데 걔가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고백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던데 나한테? 아니 그러니까 너가 여자니까 나보다는 더 잘 알 거 아니야 응 고백을 어떻게 받는 게 좋냐? 문자 이런 걸로 고백 받는 건 어때? 아 문자 완전 싫어 진정성이 없잖아 딱 단도직입적으로 사람 얼굴 보고 말을 해야 속마음도 알고 표정도 보고 아 그치 그렇게 막 대충 문자로 띡 나랑 사귀자 이런 거 진짜 별로야 별로지 어? 지금 뭐 쉬지? 지금? 아 아니 아니 폰 보지마 아직 응? 아 아 갔다 어 문자가 왔네? 너한테 너 한 번 나 한 번 은정 너? 아이씨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아 이게 있지 아 몰라 이거라도 어? 어? 아 아 아 아 들었지 몇 시야 몇 시야 몇 시야 만나기 전이다 다행이다 그럼 문자로 말하는 건 싫고 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그걸 못 들었네 아 아 나 5분 뒤면 도착임 늦으면 죽는다 흥 난 2분이면 가지 난 2분이면 가지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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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지났음 흥 흥 흥 흥 그래 제시간에 온 거 인정 근데 왜 왜 왜 왜 아니 뭐 이 날씨에 너가 축구도 안 하고 웬일이냐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올 그게 뭔데? 축구보다 중요한 게 아 내 친구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거든 얼 재밌네 근데 걔가 고백을 한다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던데 나한테? 아니 그러니까 너가 여자잖아 나보다야 더 잘 알겠지 음 고백을 어떻게 받는 게 좋냐? 음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간 박력 있게 야 나 너 좋아한다 근데 또 되게 젠틀해야 돼 약간 로맨틱하게 아 꽃 같은 거 주면서 이렇게 박력과 젠틀 꽃 어렵네 아니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 근데 친구 누구? 내가 아는 애야? 아니 너 모르는 애야 내가 모르는 니 친구도 있었냐?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는 멈춘 버튼 어? 와 진짜 멈췄다 시간이 멈췄어 뽀뽀할까? 아이 미친놈아 합의화해야지 이런 건 범죄야 임마 아무튼 꽃다발? 알겠어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어 어 어 어 어 어 제대로 돌아갔어 어 제대로 돌아갔어 와 이거 진짜 좋은데? 아 꽃다발 치면서 뭐라 그러지? 야 오바퀴 나 너 미칠넷이 좋아한다 오 미칠넷 같아 오비퀴 나 오빠냐 나 오빠냐 다 길다 갔다 야 오비퀴 나 오랫동안 널 좋아했다 아 진부하잖아 아 너무 뻔해 어떡하지? 어 나 5분 뒤면 도착임 늦으면 죽는다 난 2분이면 거지 노룩이 사랑한다 아우 노룩이 사랑한다 쉬 하 하 하 하 하 하 하지 말았네 하 없다 하 오기 전에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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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lebrated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여자도 겨드랑이가 있다 남자 여자 드립하지 마라 성차별이다 알겠어 야 이건 남녀 드립은 아닌데 남녀 사이에 친구 있다 없다 있잖아 우리 이제 친구 하기 싫다면? 뭐? 나 너랑 이제 친구 하기 싫어 왕반장 계속 생각나 미칠 것 같아 왜 이제 말하냐? 기다렸는데 진짜? 진작만 하지 너가 눈치가 없는 거지 아닐 수도 있잖아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나도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 친구라도 안 될까 봐 나중에 이미 들어왔네? 이제 바꿀 수 없잖아 바꿀 수 있지 응? 어떡해? 어? 야 꽃 안 받아줄 거야? 너무 예쁘다 우와 뭐야 꽃 주는 남자 제일 멋져 다행이다 안녕하십니다 예스 예스 와야 잘 들어갔나? 잘 들어왔지 뭐하고 있어? 서? 그냥 씻고 책상에 앉았어 안자 소리 귀여워 넌 뭐 행? 음 나는 나는 네 생각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아 깜짝이야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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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응 아니야 응 아니야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 응 NYX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엄마 나 숙제하는데 우리 언니 와서 괴롭혀 응 숙제 아니야 엄마 숙제 안 하고 내가 핸드폰 하는 거 다 봤어 뿡뿡 아니라고 숙제하고 있었다고 나가라고 응 나쁘당 방망구 뿡뿡뿡뿡뿡 야 문 닫고 나가 아 진짜 내일 재밌는 거 하러 갈래? 재밌는 거? 뭔데? 너 좋아하는 거 핸드폰 핸드폰 I think I'm falling in love I'm falling in love 위주 내 곁에 항상 있어줘 I need you 한순간 눈을 지워본 적 없어 아름다웠던 우리의 추억들 저기 하늘 높이 달리고 순간을 설렜던 기억들 우리 서로 간직하니 미리 내 손 잡고만 우리의 곁에 학rez 우리의 고등학교 우리의 곁에 학원을 지켜본 적